이기록 인사올립니다. 제65주년 심의주 학생의거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안이 됐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복귀를 보겠습니다. 곧 깨대요. 당면! 나는 자랑스러운 흐득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회창이 되겠습니다. 녹음 마주에 맞춰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북양련과 순국학생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길동! 공룡!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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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